8, 7년 6월 16일 아이고 인생 참 어린 나이에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어요 풀어줘야 돼 이런 사주는 내년 사주는 아니고 누구야 아 그런 게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? 히쭉이쭉 말대꾸하는 년 내보내라신다 장군님이 윤소희 이 사주 주인이요 8, 7년생 윤소희랍니다 장군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힘들다 힘들어 직장은 변치 않고 가족은 속속이고 올해는 특히 문서 조심해 사기당해 아이고 용하시네요 하자신다 하자신다 우리 장군님이 굳하자신다 굳이 좀 커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? 크게 해주세요 아주 크게